한글자막 by 한효정 소파에 등을 싹 기대고 음악을 들으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거기에 제 사랑하는 아내가 곁에 같이 있으면 금상첨화죠 특별히 저는 이 참나무 장작을 태우는 냄새가 참 좋았습니다 불행히도 제가 살던 그 목사관에는 목사관에 있는 그 벽난로는 장작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가스를 태워서 장작의 효과를 내는 그러한 종류였습니다 참나무 향이 아쉽기는 하지만 그런 대로 괜찮았었어요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모처럼 벽난로에 불을 붙이고 음악을 틀고서 분위기를 살짝 낸 다음에 커피 한 잔을 내려 마실까 싶어가지고 이제 불을 다 붙여놓고 앉아있었는데 갑자기 눈이 자꾸만 메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씩 기침도 나고요 그래서 왜 이러지 싶어서 벽난로를 들여다봤더니 그 벽난로에서 굴뚝으로 이어지는 중간에 바람구멍을 안 여는 겁니다 그걸 닫아놓은 거예요 평상시에 그 굴뚝으로 찬 바람이 겨울에는 내려오기 때문에 그걸 막아놓았는데 그걸 열지를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막혀있으니까 매연이 그대로 실내로 다 들어왔고 결국 멋지게 분위기 내려던 그 작전이 실패로 돌아간 겁니다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그렇게 가로막습니다 죄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했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안 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축복이 막히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만도 아니고요 기도하는 법을 잘 몰라서만도 아닙니다 시간이 부족해서만도 아니고 성경 지식이 모자라서만도 아닙니다 축복이 막히는 가장 큰 이유는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기 있기 때문이에요 혹시 내가 할 만큼 했는데 왜 이렇게 내 일이 풀리지 않은 건가 그런 의문이 든다면 지금쯤이면 혹시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오랜만에 하나님의 품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기도 가운데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사랑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을 부어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저 말로만 하는 구호가 아니라 이 한사랑교회를 위대한 교회로 만드시려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내 개인으로서 또 우리 공동체로서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를 회개하고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은 제게 예레미야서 5장 25절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이 말씀은 죄가 끊어질 때 축복이 이어진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함께 말해보겠습니다 죄가 끊어질 때 축복이 이어진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죄를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그것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한 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총을 우리가 모두 다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을 사람이 덮어버릴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려 할 때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 모습 그대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원래 기본기를 다지는 이 40개의 성경 9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 다 포기해버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함께 다루기로 했습니다 제가 계획하였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40일 동안 40가지의 죄를 조목조목 따져보고 그 죄를 지었거든 회귀하고 아직 짓지 않았거든 그 죄를 멀리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가져야 할 그 거룩함을 회복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주의하므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혹이라도 나의 삶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면 혹시라도 내 영적인 삶이 뿌리째 말라버린 그 무화과 나무와 같다면 지금이야말로 눈물로 기도하며 거룩함을 회복해야 할 때임을 믿습니다 기도가 막혀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안정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더 늦기 전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지금은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회귀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죄는 기도를 쉬는 죄입니다 특이하죠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많은 목사들이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할 때 이 사무엘상 12장 23절을 가져다 갔습니다 거기에다가 사도바울이 말한 대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을 딱 덧붙이면 금상첨화예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모든 성도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를 쉬면 죄인 거죠 우리 양옆으로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면 양옆으로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면 당신은 땡땡땡입니다 글쎄요 뭘까요 그 죄값은 여러분들이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라면 지금 제 앞에는 수백 명의 죄인들이 앉아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난 밤 이불 속에서 벽에 베고 밤새도록 죄짓다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을 그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는 말은 1년 365일 기도만 하겠다라는 뜻은 물론 아닙니다 그도 사람인 이상 잠도 자야 하고 밥도 먹어야 하고 쉬기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사무엘은요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무력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자기의 스승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 사사였고 신로에 세워진 하나님의 전을 지키며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백성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직무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히도 그는 자기의 의무에 게을렀습니다 백성을 위한 기도를 쉬었고 영적으로 아주 어둡게 되었어요 어느 정도까지 어둡게 되었는가 하니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할 때 그는 멀찌감치서 보고서 저 여자 술 취해서 주종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 두 번, 세 번 들었을 때 그때까지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지나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이 이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그가 백성을 위한 기도를 쉬었을 때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방탕함에 극치를 달리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4천 명의 젊은 생명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의지할 것은 언약괴밖에 없었는데 그마저도 이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리는 아주 창피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제사장 엘리는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고 엘리의 며느리는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됩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아는 사무엘이 기도를 쉴 수는 없었던 거죠 사무엘은 자기의 스승 엘리와 그의 가족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쉰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배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필요한 것은 기도를 통하여 여우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의 회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사가 되었을 때에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스바에 모으고 영적인 회개와 회복의 그 부응회를 열게 되죠 이렇게 영적으로 회복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다시 한번 전투를 벌이게 되었는데 그때 승리를 거두게 되고 사무엘이 리더로 있는 동안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전혀 괴롭히지 못했습니다 기도를 했더니 쉬지 않고 기도를 했더니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를 했더니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무엘이 어떻게 기도를 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흘러 이스라엘은 사울이라는 왕을 뽑게 되었고 이제 사무엘은 늙어서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정권을 넘겨주면서 사무엘은 여전히 이스라엘이 의지할 분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뽑았다고 해서 이 엘리처럼 영적으로 흐려지고 왕을 의지하게 되면 결국 이 영적인 타락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 영적인 타락은 나라의 멸망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그가 했던 말이 바로 이거예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우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겠노라 그는 정치하는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이제 은퇴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기도만큼은 쉴 수가 없었던 거죠 정치는 왕이하겠지만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이 흥하느냐 망하느냐는 기도에 달려있다는 말이에요 기도라는 것은 나에게만 기도를 하는 그 본인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그들의 삶에 변화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엘리가 기도를 쉬었을 때 이스라엘의 젊은이 4천명의 목숨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가 기도를 쉬었을 때 그 두 아들은 방탕하게 되었고요 그가 기도를 쉬었을 때 하나님의 언약계는 블레셋 군인들에게 빼앗겼고요 그가 기도를 쉬었을 때 두 아들은 전장에서 목숨을 잃었고요 그가 기도를 쉬었을 때 며느리가 목숨을 잃어버렸어요 기도의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를 안 했을 때의 효과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면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하죠 기도를 안 했을 때는 어떠한 일들이 안 일어날까를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오늘날 이 한국당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참담한 일들이 우리가 기도를 쉬었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방황하고 있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쉬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즘에 한국교회가 침체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가 우리가 기도를 쉬었기 때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의 가정의 평화가 깨진 이유가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기도를 쉬었기 때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무엘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는 말은 기도를 쉬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받게 될 벌을 나는 그 꼴을 볼 수 없다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디엘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아마도 한 가지 후회할 것이 있겠는데 천국에는 우리가 기도했더라면 사용할 수 있었던 능력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천국 창고에 쌓여 있을 것 그걸 보면서 우리가 아마 후회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조정훈이라는 보험성과 가수가 부르는 노래 가삿말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순교자들의 피로 값 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사순절 기간 동안 40일 내내 함께 기도해봅시다 우리 한사람교회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눈물어린 기도와 헌신이 있었는데 우리의 기도로 그 부음을 다시 이어가야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를 살릴 수 있습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맙시다 혹시 여러가지 이유로 여지껏 기도를 쉬어왔다면 주님께 오늘 잘못을 고백하고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도의 능력과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기도를 포기하는 것은 영적인 전투를 포기하는 것이고 죄악의 권세에 우리의 영혼을 내어주는 겁니다 그런 일을 절대로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면 안됩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교회, 내 사랑하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를 쉼으로 그 복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죄를 짓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 같이 지금부터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불을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터인데 우리가 첫날부터 간절하게 주님께 부르시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그동안 제가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지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었다면 지금쯤 훨씬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을 터인데 그리하지 못하였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제부터라도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서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실 때 주께서 나를 만나고자 하실 때 내가 아멘 주 앞에 화답하며 나아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크게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죄를 자복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